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대구시 김일봉 내과의원 김일봉입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저희 김일봉 내과의원 총파 전례 그리고 매주 수요일 저녁에 대구 김일봉 내과의원 소정당당에서 개최되는 김일봉 총파 교실 그리고 매주 목요일 저녁 토요일 오후에 개최되는 용산 총파 사랑 모임 용초사의 강의 내용과 그리고 제가 참여하는 각종 학회의 강의 동영상을 소개드립니다. 또한 여러가지 학회의 강의 자료 또 여러가지 의학 서점 총파에 관련되는 강의를 또 하이터보드에 이렇게 통해서 해설 강좌를 보냅니다. 2017년 2월 26일 서울대병원 영상의학조체 복부총파 연수강좌의 해설 강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27번째 시간으로 국립암센터의 김수진 수행의 담낭 이상소견 첫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담낭결석과 담접암검인데 바일스러지입니다. 담낭결석을 총파로 검사하면 민감도 특이도 정확도가 95에서 99%로 아주 이제 정확한 검사가 됩니다. 그래서 임상에 널리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총파 검사는 이제 문제점은 담낭의 컨트랙티빌리티가 있느냐 또 담낭관이 시스틱 닥터가 페이턴시안에 되는 요거는 알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담석이 여러개 있을 때 크기와 숫자의 평가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여름에도 불구하고 담석의 진단이 아주 정확도가 높이기 때문에 1차적인 검사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담낭결석은 70에서 80%가 플레스톨스톰이고 나머지 20에서 20%가 피그멘트스톰입니다. 그러면 담낭결석의 총파 소견은 후방 음영을 동반하는 강한 에코로 보이고 체위 변환에 의한 이동상입니다. 이렇게 서브코스탈스겐에서 담낭 내강의 섀도를 동반하는 고에코 결석이라고 보입니다. 그런데 한자를 레프트라트라 할 때 급히 싸면 결석이 바디체부에서 바디저부로 이동하죠. 이것이 결석을 진단하는 데 중요한 소견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담낭결석이 숫자가 많고 동반되는 염증에서 담낭이 수축되고 또 담낭담석의 내강을 완전히 채우게 되면 담낭이 잘 안보이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담낭이 보이지 않는 경우에는 메인 로발 펜슈를 찾고 그 아래쪽에 있는 정상적으로 담낭 위치에 강한 후방 음영이 보이면 아마도 담석으로 가득 찌부러진 컨트랙트된 올브레드의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때 고행상도 총파 검사로 해보시면 탐척자로 검사해보시면 두꺼운 담낭백, 담석, 그 사이에 있는 소량의 담석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걸 더블 아크 사이, WES, 월, 에코, 세도, 담낭백, 에코, 담석, 에코, 후방, 연, WES를 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담낭백이 고액으로 보이고 그 사이에 담석이 무액으로 보이고 결석이 고액으로 보이고 후방 음영이 무액으로 보이죠. 담낭백, 담낭결석 후방에 WES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염증선 담낭질환, 급선 담낭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담석이 담낭간을 막 부면 담낭이 늘어나죠. 담낭이 늘어나는 것은 담낭의 시스틱 닥터가 스파이랄발발브가 있고 그 완이 체크업이에요. 이렇게 담접이 간에서 생기는 담접이 시스틱 닥터로 해서 GB로 들어갈 수는 있지만 나오는 것은 자유롭게 못 나옵니다. 나올 때는 이 담낭이 컨트랙션 돼야 나오는데 스톨이 꽉 막고 있으니까 들어가는 것은 들어갈 수 있지만 나오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담낭이 종대되고 담낭이 종대되면 담낭의 백이 비유가 되고 담낭의 백에 허혈이 생기고 그렇게 되면 임팩션으로 전체계사로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에큐토 폴렌실타이티스의 총파 속에는 밤석이 보이고 담낭 부위에 압통이 있고 이걸 소노그라피 머피사이드를 하죠. 담낭백이 4mm 이상으로 비유되고 담낭 주위에 해체가 저류가 됩니다. 그 위에 담낭이 확장되는데 담낭행경이 5mm 이상 그게 장경보다 행경이 더 중요합니다. 빵빵한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담낭내가 바이얼 슬러치 같은 이런 소변인 이거는 이제 특이도가 낮은 소변인입니다. 그러면 그림으로 설명하겠습니다. 담낭 내강이 종대되고 담낭백이 조금 두꺼워지죠. 그리고 때로는 담낭백 비유의 뱅내 소노루스 드레이어 저해골 층도 보일 수도 있습니다. 담낭 내강의 바이얼 슬러치 그 다음에 후반 음영을 동반하는 스톤이 보입니다. 그리고 주위에 담낭주위에 액체제류가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소견이 급성담낭염입니다. 그런데 초음파 소견에서 이 소견이 다 동반되는 경우도 있지만 동반 안되고 보이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중에 소견을 드리겠습니다. 초음파의 머피 사연이 민감도는 낮지만 특이도가 굉장히 높은 소견이죠. 여기서 종대된 담낭에 이렇게 탐척자를 눌렀 때 압통이 있느냐 안가 중요하죠. 급성담낭에는 압통이 있을 거고 그렇지 않고 저쪽에 CBT가 막혀서 2차적으로 담낭이 종료될 때는 담낭이 빵빵하지만 그렇게 압통이 없는 거죠. CT검사는 초음파 검사에 비해서 유용성이 좀 낮습니다. 그러나 담낭염이 합병이 됐을 때는 우리 합병제를 생겼던 때는 합병제를 디텍션한 데는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조형증강 CT를 해보면 뷰댐 담낭백이 단층 또는 여러층의 점령으로 보이고 담낭백 또는 점막이 조형증강 상을 보입니다. 인플레메이션이 되니까 조형증강이 보이죠. 또 이제 조형증강 CT의 동맥기의 반응성 과헬류로 리액트바이플레메이션으로 인접한 과일실질이 조형증강 상을 보이나 이것은 비특위적입니다. 난스페시피가 단속이 됩니다. MRI 소견은 CT가 유사한 조형 연상 소견을 보입니다. 그리고 담낭경보나 담낭관이 있는 담석은 MRCPS, 저신호결손사, 필링디펙트로 간첩이 됩니다. 여기에 보시면 CT에서는 담낭이 준비되고 담낭결석이 보이고 그 다음 담낭백이 조형증강되고 담낭이 인접된 과일실질이 조형증강이 됩니다. 다시 급성담낭염 소견을 다시 한번 들어보면 급성담낭 소견이 담석이 있고 담낭부의 압통이 있고 담낭부의 비유이 있고 담낭주의의 액체점이 이 네 가지가 제일 중요한 소견인데 이 네 가지 소견이 없는 게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담석이 급성담낭 원인은 대부분 담석이 막히는 거죠. 그런데 A-Calculus Cholestite에 있어 있습니다. 담석이 없이도 담낭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다음 시간에 슬픕니다. 두번째는 소노그라피의 머피상인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견인데 우리가 A-Calculus Cholestite에서라든지 또는 아주 중앙환자에서는 올드에이저나 이런 환자는 이 소노그라피의 머피상에 잘 안 나오는 수도 있습니다. 세번째는 담낭부의 비유죠. 담낭부의 비유가 1번째로 급성담낭염이 있으면 담낭부의 비유가 두꺼워지는데 만성담낭염이 있고 이 담낭부의 비유가 두꺼워져서 여기에서 급성담낭염이 생길 때 그게 Chronic Active Cholestite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만성담낭에 있었던 사람의 급성염증이 생길 때는 담낭부의 비유가 별로 두꺼워지지지 않죠. 그리고 담낭부의 종대가 그렇게 심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담낭주의 액체제류상인데 물론 염증이 있으면 담낭주의 심하면 액체제류가 있지만 초기 어큐터 콜레스티틱에서는 담낭주의 액체제류가 없는 수도 있습니다. 결국은 이 4가지 소견이 다 있을 수도 있고 한가지도 잊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임상 소견하고 여러가지를 코리레이션 해서 판독을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하는 초음파 강좌 소개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용초사에서 의사 수행을 위한 초음파 교육 아카데미 용초사가 2016년 1월부터 시작됐습니다. 초기에는 일주일, 두 달에 걸쳐서 여덟 차례 했는데 그러다가 한 달에 걸쳐 여덟 차례 워크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용초사가 한 달 동안 목요일, 토요일 진행하니까 대구, 서울에 있지 않는 선생님들 충청도나 경상도나 전라도나 제주도나 강원도에 있던 선생님들이 참 용초사에 오시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7월 말에 7월 15일 16일 그리고 7월 20일 23일에 집중적으로 초음파 워크숍을 마련했습니다. 7월 15일 오후 5시에서 10시 7월 16일 오전 10시에서 5시 그러니까 토요일 5시간 일요일 5 토요일 10시간 결체가 간장, 담낭, 당관, 최장, 갑상세, FMA, 경동매, 초음파 강좌를 하고자 합니다. 5명 정원으로 진행하고 장소는 서울시 홍산구, 신계도 대리, 미, 편하실 상 아파트입니다. 참가 선생님께 초음파 스캔 DVD 7장 33만원짜리를 증정합니다. 참가비는 88만원이고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 드립니다. 다만처럼 수도권 외에 있는 선생님들이 7월 15, 16일 하고 7월 20일, 23일 워크숍에 참여하셔야 초음파의 기초를 닦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만든 초음파 스캔 DVD가 있습니다. 이 DVD는 초음파를 배우시는 분을 위해서 스캔법 DVD입니다. 아주 자세하게 설명된 DVD고 복부전영역, 갑상세, 경동매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7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DVD는 우송료로 포함해서 33만원에 됩니다. 대구기밀봉매과 053-743-2089 010-453-2089 IRPY-DKM 한메점넷으로 연락해 주시면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저 초음파 강의를 들으신 분에게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주위에 있는 의사 선생님들한테 많이 강구해 주십시오. 저의 강의 내용이 많은 의사 선생님들한테 초음파 진료, 또 지식습득에 도움이 되면 저로 봐서는 큰 기쁨이고 영광입니다. 원래 지식을 나누면 더욱더 많아지죠. 재물이나 이런 거는 나눠주면 자기가 없어지지만 지식은 남한테 전파되면 전파될수록 자기가 더 많아집니다. 모쪼록 스윙님들이 강구, 선전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